또한가지 질문을 드릴건데요. 사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릴거에요. 어떤거냐면 제가 선생님들을 많이 보고 많이 뵀고 해서 많이 봤는데 축의금을 내본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축의금을 딱 한 번 했는데 그 선생님 나이가 마흔나 다스러우신데 결혼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자주 헤어져요. 그쵸. 자주 헤어지시는데 왜그러는지 선생님이 봤을때 선생님도 자주 헤어지시네. 자야? 아 머리아퍼. 그게 아니고 헤어진다. 그래 이 무당팔자가 있잖아. 예를들어 여자를 예를들어 얘기를 해줄게. 연예인팔자 술집여자팔자 무당팔자 똑같대. 그치. 그러면은 만인의 꽃이라는거야. 어느 누구한테 얽매이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인의 꽃이라는 그 의미가 그 의미일수도 있지만 신에서 질투지. 신의 질투. 신의 질투요? 어. 신의 질투라는 것도 있고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이 집 조상들도 있고 우리 집 조상들도 있을거 아니야. 신령님들. 여기서 합의가 들지를 못하면 갈라서는거야. 그리고 두가지는 안주셔. 신령님들은 제자한테 두가지는 안주시는데 제자가 이렇게 막 바쁘고 이러잖아. 그러면 남자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안돼. 어. 그래서 봐봐. 대부분 보면은 있잖아. 거의 그냥 이렇게 좀 도와주시잖아. 어. 두가지는 안주시는거야.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남편이든 남자친구든 남자가 자존심에 어? 막 이렇게 자꾸 제자한테 뭐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던가 그러면 너 우리 제자 힘들게 하면서 신에서 이제 갈라놓는거지 그게. 그래서 헤어지신건가요? 저요? 네. 짜증나. 나 다시 태어나고 싶어. 내 인생은 조졌어. 내가 태어나서 있잖아. 나는 내 입으로 얘기해.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게 뭔줄 알아? 나 무당된거. 이거 딱 하나. 진짜? 어. 나 무당된거 말고는 내가 잘한게 하나도 없어. 진짜 내 인생을 되돌아보잖아? 진짜 있잖아. 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시궁창에서 굴러먹은 것 같아. 진짜 그만큼 많이 고통스러웠고. 또 내가 마음이 여리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마음이 여려. 네.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자꾸 해주고 막 이러는거야. 그럼 어떡해? 자꾸 뜯겨. 어? 자꾸 뜯기면. 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것도 못봐. 그 꼴을. 우리는 영웅 팔아 버는 돈이거든. 안그래? 그쵸. 어. 신령님들이 벌어주시는 이 금전은 정말 잘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되는데. 어. 막 그러질 못하면 이제 그런것도 있고. 또 하나 남자를 만나면서 제자가 해야되지 말아야 될거. 뭐 예를들어 기도를 소홀하게 한다던가. 신령님들을 서운하게 한다던가. 네. 그러면 그런것도 그 꼴을 못보시지. 기도 엄청 다니셨잖아요. 저 기도 완전 레전드죠 지금. 그러니까 요번에도 엄청 다니셨는데. 그쵸. 휴가 갔다오고 나서 더 다니시더라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근데. 하하하하하하 어. 근데 뭐 그 흉가도 흉가지만은. 원래 제가 뭐 블로그나 이런데 올린거 말고. 원래 기도를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하루에 꽂힌 뭐 두군데 세군데. 이렇게 한바퀴 싹 돌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일주일에 뭐 한 4일 5일. 뭐 이렇게 거의 밤에. 네. 나갔다오고. 이런 경우가 있지. 그래서. 제자는. 기도복주 드시나요? 아 그럼요. 하하하하하하 아내로 올라고. 남자가 없으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 내 마음 기댈 곳이 없어 요즘에. 어. 자꾸 있어도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나봐. 하하하하하하 바쁜건지. 하하하하 진짜 짜증나. 그래서. 할게 뭐 있어. 기도밖에 더 있겠어. 그래서 기도 다니는거고. 내가 또 신랑님들한테 의지하고 이러면. 뭐 좋은 인연이든. 뭐 있던 인연이든. 뭐 아니면은 뭐. 신도가 됐든. 뭐 아니면 친구가 됐든. 솔직히 뭐 남자 여자 이거를 나는 바라는건 아니야. 네. 나는 그냥 힘들 때 얘기를 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그냥 같이 밥 먹고. 자주 통화하고. 그럴 수 있는 친구면은. 딱 좋은거 같아. 아직까지는. 뭐 결혼에 대해서도 아직은 생각은 없고. 근데. 열심히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집 보내주지 않을까.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거보다. 어. 기도하러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네. 제가. 전화를 한 번씩 드리면. 응. 제 말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계속 우시더라고. 하하하하 나 눈물 많잖아. 왜 그런거에요? 하하하하 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당황스러워. 네? 엄청 우시던데. 하하하하 여보세요. 하자. 나 울고 있어. 슬퍼. 아니 근데. 네. 이제. 어. 사장님한테는 이제 뭐 많이 아시잖아요. 이쪽 계통에.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이제 잘 받아주시고. 네. 받아주시는 것도 있고. 이해를 해주시는 것도 있으니까. 사장님한테는 이런 표현이 부끄럽지가 않아. 아는데. 기도를 많이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말 그대로 외로움 달래려고. 네. 어. 어떤. 이 구독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이 유튜브를 보고 오신 손님이. 그 전에 제가 막 웃으면서 까불까불 거리면서. 막 이렇게 방송을 촬영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했던 말이. 되게 외로워 보였대. 그 웃는 얼굴에 되게. 그것 때문에 우신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하하하하 그러니까 나는 밝게 행동을 하려고 해도. 네. 나의 얼굴에 그런 게 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나 봐. 네. 응.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믿고 의지할 때는 누구야. 신령님 뿐이잖아. 네. 그니까 전화내서 울고 기도가서 울고. 어. 그래서 자꾸. 기도갈 때 왜 자꾸 전화해. 하하하하 마음이 불안정해가지고 기도 갔는데. 어. 그럴 때 전화하니까 눈물 꽁짜야. 그냥. 계속 우는 거야. 근데. 제 말에 감동하는 줄 알고. 하하하하 아니요. 감동도 하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울어. 왜 그래. 하하하하 그 말밖에 안 하잖아. 근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또 울어. 하하하하 근데 한이 많아요. 무당이래. 그래서. 네. 몰라. 자꾸 외로움을 느끼는 거는. 인연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이런 건지. 네. 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뭐 사람이 이제 무당이 직위를 받는다는 게. 육체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심적으로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만나는 방법 없어요? 근데. 잘 만나는 방법 있죠. 아니 남들은 잘 만나게 해주는데. 어. 나는 솔직히 있잖아. 아니. 나는 내 점 안 봐. 아 그래요? 어. 나 내 점 안 보고 내 가족들 점 안 봐. 빌지도 않아. 나는 그냥 우리 신령님한테 맡겨. 응. 근데. 좀 촉이라는 거는 있지. 나도. 무당이니까. 근데. 더 말하기 싫어. 더 말하기 싫고. 그냥. 뭐. 남들은. 뭐. 인연에 대해서 붙여주고 하지만. 막말로 말해서. 무당팔자 외롭다고. 어. 내가 이 사람을 잡고 싶다고. 뭐. 남들 하는 비방을. 내가 이 사람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인연이 끊어지면 거기 까진 거야. 신령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기도 안 해. 어. 내기도 안 하고. 내가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는 그냥. 내 얘기하러 가는 거야. 나 오늘 이래서 슬펐어요. 저래서 슬펐어요. 이래서 감사해요. 이 사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신노분들 도와다가. 어. 나는 내 가족도 안 밀어. 응. 내 가족도 안 밀고. 나 궁금한 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내 거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모든 걸 맡긴다 그래. 할머니가 어떻게 해 주시던.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 주시던. 그게 그냥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젊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이 한 번씩.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 사실은. 아니 근데 이제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아니 왜 쟤가 씨. 나이가 많은 아저씨들만. 나한테 그러는지 몰라. 나이가 많았어? 오. 막 대머리 까져가지고. 막 이쁘다 그러고. 남자친구 있냐 그러고. 관심도 없는데. 혹시 또 모르죠. 그분 아들. 자네분이. 에. 아니 나는 근데 있잖아. 나는 진짜 근데 관심 없어. 어. 뭐 이렇게 와가지고. 만나는 이런 거 자체가 싫어요. 여기에 점을 보러 와서. 여자로 보는 거는 진짜 아니야. 오히려. 오히려 그러면 점도 봐주기 싫어. 그래서. 그냥. 무당으로 봤으면 좋겠고. 일단 뭐. 무당 분들은 이제 팔자가 세서. 팔자 드럽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 잘 못 만난다. 어. 아니. 아니 근데 잘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내 할 일만 잘하고. 그리고. 신령님들 잘 모시면. 그 인연이 이어주는 거 같아. 왜냐면. 어. 그 인연을 이어주는데. 마흔 줄에 낼지. 마흔. 다섯에 갔다니까. 그래. 망구가 돼가지고 시집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지팡이 짓고. 안 그래.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 드레스에 나 입혀주겠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아니야. 응. 꼭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내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사랑하는 게. 그냥 좋은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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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geç grained